태환이 안 힘들어?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? 날씨 무지하게 덥고요. 어제 양구를 메인무대에서 공연을 했어요. 그래서 아침에 9시에 들이고 나서 수영장에서 여때 놓는 걸 건져가지고 야! 히트 한번 치고 가자 우리. 그래서 바로 지금 무대로 올라온 겁니다. 그래서 얼굴이 시뻘겋게 다 익었어요. 물속에서 여때 놀아가지고. 이거 끝나면 다시 물속에 들어간답니다. 그래서 자 다음 곡은 어쨌든 양구가 와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인 동네에요. 축제도 너무 풍성하고 아주 양구의 매력에 정말 톡 빠져서 갑니다. 다음 곡은 베토벤의 합창을 라그룹 한 게 있어요. 너무너무 멋진 연주곡이고요. 어디 갔어? 자 우리 베토벤의 합창을 라그룹 편곡한 걸 연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멋진 연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박수 한번 보 기분이 좋아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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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